안녕하세요. 먹티조사원 백아스입니다. 신규 검증 문의가 온 곳 중에 여행사와 사이다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번째로 여행사는 2022년 11월 10일에 동행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주소가 변경된 적이 있어 운영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현재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으며 동일 서버 IP에서 운영 중인 곳들도 먹티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. 아직 검증이 되질 않아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. 두번째로 사이다는 2022년 11월 12일에 소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주소가 변경된 적이 없는 신생 사이트입니다. 동일 서버 IP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과 함께 먹티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신규 사이트는 먹티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증이 된 이후에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. 자신이 쓰고 있는 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면 위에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불분명한 사이트 이름이거나 주소일 경우에 글이 삭제가 되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